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오라이! 출발! 왕이 왜 이래? 박수박 낙시 1반자 선수입니다 선수 음사나임 부상 화단사나이 뻥 이러구나 기뻐 야야야 저 두쪽이 전선이야 저 두사님 제가 제발 하죠 요즘 어머니가 많이 못 듣는데 청력이 조금 나쁘신데 왼쪽이 조금 더 나쁘 신경과 쪽에 추가 검사를 좀 하셔야 돼요 이 형은 저 안들림을 잘라버린다 이 형은 저 안들림을 잘라버린다